멍고인 멍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세계유산인 윌란드라 호수지역 안에 멍고호에서 발견된 새 구의 화석인류이다. 발견된 순서에 따라 LM1, LM2, LM3로 불린다. 1969년 발견된 LM1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운데 가장 오래된 화장된 유골이고, 1974년 발견된 LM3는 플라이스토스에 해당하는 6만8천4만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살았던 인류로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된 현생 인류의 화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LM3위 정확한 생존 시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LM1은 멜버른 대학교의 짐 바울러가 1969년 윌란드라 호수지역에서 발견하였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 조사를 보면 LM1은 약 2만4천7백만9천30년 전에 살았다. 유골은 수치로 덮여있었는데,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값이 2만6천2백50 플러스 마이너스 1120인 수체 두께는 약 15cm 정도였다. 유골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컸다. 1992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게 조건 없이 반환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의 앨런 손 교수가 LM1이 유골을 결합하였다. LM1은 여성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현생 인류 유골 가운데 하나이다. 화장된 흔적이 있어 오스트레일리아 초기 인류 사회의 장래 문화를 알 수 있게 해준다. LM1의 뼈에서 발견된 불에 탄 자국을 살펴보면 그녀가 죽은 다음 화장한 후 뼈를 부수고 황토색 알료인 오커를 덮고 다시 불을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컨은 LM1이 화장된 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광물이다. 이 때문에 망자가 다시 일어나 생자를 잡으러 오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장래의식이 치러졌다는 추정이 제시되었다. 1992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파하르칸트지, 마티마티, 은이안파로 이루어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그룹인 새 전통 부족에게 LM1의 유골을 무조건 반환하였다. LM1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오랫동안 고유의 문화를 이어온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LM1은 먼고 국립공원 전시센터에 이중으로 잠긴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 두 개의 열쇠를 동시에 작동하여야 열리는 금고의 열쇠 가운데 하나는 고고학회가 보관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원주민 그룹이 보관하고 있다. LM3은 1974년 2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의 짐 보울러에 의해 모래 언덕에서 발견되었다. 건조 호수인 먼고호의 LM1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동남방으로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다. 유골에는 붉은색 오커가 뿌려져 있었는데, 이는 가장 오래된 장례문화의 사례이다. 오늘날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역시 유사한 장례문화를 가지고 있어 원주민의 장례문화가 매우 오래된 것임을 알게 해준다. 형태 유골의 골격은 현대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 비해 호리호리한 편이다. 유골의 보존 상태는 좋지 않아서 뼈의 상당수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어 있다. 머리뼈의 상당량이 없어졌고 골반뼈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성별 판별이 어렵다. 그러나 남아있는 뼈를 가지고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마도 남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LM3는 두 손은 사타구니에 모였고 땅을 등지고 매장되었다. 허리뼈의 골관절렴을 앓은 흔적과 상아질화의 흔적이 있고 치아의 치수가 노출된 흔적이 있어 사망시 약 5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팔다리뼈의 길이를 보면 키는 196cm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주민의 평균 키보다 매우 큰 편이다. LM3위 생존연대에 대한 추정은 1976년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의 고고학팀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다. LM3를 발굴한 고고학팀이도 한 이들은 대략 2만 8천 3만 2천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들이 발표한 생존연대 추정은 실험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인근에서 발견되었던 LM1위 연대를 참조한 것이다. 1987년 전자스피인 공명을 이용한 유골의 연대 측정 결과 LM3가 살았던 연대는 약 3만 1천 년 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자스피인 공명 실험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7천 년 정도이다. 1999년 LM3위 매장지에 대해 행해진 열발광 연대 측정 실험 결과 매장 시점은 4만 3천 3백 플러스 마이너스 3천 8백 년에서 2만 4천 6백 플러스 마이너스 2천 4백 년 사이로 추정되었다. 같은 해에 수로는 우라늄 토륨 연대 측정과 전자스피인 공명 연대 측정 광학 연대 측정을 종합하여 LM3위 생존 시기를 6만 2천 플러스 마이너스 6천 년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LM3위 생존 연대 추정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의 생존 연대 추정은 5만 9천 6만 3천 년이나 다른 연구들의 최저 값은 4만 3천 년으로 이보다 오래되었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 가 실행한 치아의 법랑질에 대한 우라늄 토륨 연대 측정 때문인데 다른 25곳에서 시행된 치아 법랑질에 대한 광학 연대 측정에서는 추정 연대가 최대 5만 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03년 여러 오스트레일라 연구그룹의 공동연구에서 LM3위 생존 연대는 약 4만 년 전으로 추정되었다. 2001년 LM3위 골격에서 재취된 미토콘드리아 dna위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LM3위 미토콘드리아 dna는 현생 인류의 미토콘드리아 dna 배열을 정리한 캔브리지 레퍼런스 시퀀스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LM3위 미토콘드리아 dna 가운데 현생 인류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전달된 부분은 11번 염색체이다. 에보이는 lm3위 염기배열을 볼 때 lm3는 현생 인류의 가장 최근의 공통선조 이전에 분기된 것으로 보인다. 미토콘드리아 dna 비교 결과 현재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먼고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는 먼고인이 현생 인류의 공통조상 이전에 멸종된 인류의 여러 아종 가운데 하나임을 시사한다. 이 결과가 정확하다면 먼고인은 현생 인류의 다지역 기원서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의와 같은 주장은 과학과 정치 양쪽에서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골의 염기배열은 사후 변형과 열에 의한 파괴를 겪기 때문이다. 위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은 현재 유골을 관리하고 있는 새 원주민 그룹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88년 지금까지 발견된 먼고인과 동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새 원주민 그룹은 이 유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유골 강탈로 보고 거부하였다. 2005년 해당 지역에서 다른 성인 유골이 드러났지만 방치되어 2006년 비바람에 파손되었다. 이 일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모래 언덕에 보호기금 73만 5천 달러를 원주민 그룹에 전달하였다. 원주민은 유골 발굴을 선조의 유골에 대한 강탈로 보고 있으며 더 이상의 조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